오늘 밤 쯤 와 ändern 안녕하세요. 유성노입니다. 네. 2018년 시작과 함께 저희 큐브에서 여덟 번째 전국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2018년 1월에는 5군데에서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먼저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, 전주, 부산, 서울 이렇게 총 5군데에서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. 작년보다 더욱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더 자세한 사항은 큐브 오디션 홈페이지 www.cube오디션.com을 참고해 주시고요. 저희와 함께 큐브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나중에 봐요.